가자 지옥으로 저는 센티넬을 쓰라는 개신가? 써야겠네 여기있다 좀 다르네 제발 살려주세요 와 얘 내 트테크 가져왔어 죽을 뻔 했다 두 팀이고 1층이네 옥상이 아니고 계단 앉아 앉아 컷 오우 아파라 아파라 지금 가자 쟤네들 잡으러 가자 응 아아 다 온다 여기 박스에 붙어서 해야지 포탈 타워 네 뒤에 한 팀 또 있다 이거 내 머리에 왜 화살 꽂혀 있냐 나 지금 유니콘 됐는데 언제 맞으셨어요 아까 아니 차게 탄이 없네 아우 실화냐 와 이게 탄이 없네 어 붙었다 다른 팀이랑 아니 저거 공룡이네 한 팀 또 왔네 다른 팀에 다른 팀인거임 이들 팀이 있잖아 오우 가자 지옥으로 가자 탭 먹으러 하하하 기분 탓이 아닌데 누가 안 해 너가 그걸 왜 쳐먹고 있냐 지금 자식아 너가 그걸 왜 먹고 있어 우리 건데 네 오우 붙어오라 오 나도 못하겠다 조금만 버텨 줄래 네 나 왔음 회생이거든 애쉬가 응 천천히 잡아야 돼 그냥 그래 죽여 나갔구나 삶을 포기해 버렸네 내 삶을 사운드 오우 HP 1인데 갈까 나 포탈 좀 이어볼게 Egg 신발마생 흐으으으윽 흑 여기에 왔구나 네 저 앞에 있어요 HP 채우고 할게 네 아 개같이 부활할 뻔 개같이 부활할 뻔 넌 이걸로 끝내주마 개같이 부활할 뻔 라고 할 때는 날아버렸네 아크스타로 끝내줄려고 했는데 GG 우리 데미지 차이 9밖에 안 나 3 2 1 9 딱 9 데미지 차이다 아 그러네 그럼 한 팀 맞았어 여기 나 먹고 갑 확인 이제 먹었어 슉을 잘 쓰네 아 미친 잘 못 먹었다 나이스 나이스 내려 이 새끼야 개무섭네 어? 잡았어요 확인 어? 한 팀 더 반대쪽 하나 컷 여기 안에 두 팀 여기 끝났어 여기 안에 싸우고 있는거잖아 여기 앞에 HP 1 어? 여기 옥테인 녹아 옥테인 녹아 옥테인 녹아 아 대피 나이스 딱 빠졌어 나 죽을 것 같아 여기 밖으로 나갔어 HP 채우고 해 아직 안 올라와요 다 온다 또 다른 팀이네 내 쪽으로 오세요 왔어 도망간다 컷 어디있지 여기 눕혀 놨거든요 어? 여기도 소리 났어 네 다른 팀 우리 아래 확인 갑옷 깨놨거든요 갑옷 깨놨거든요 확인 뭐야 이거 갑옷 깨놨 얘 둘 자 앞에 HP 1인데 아 나 맞았어 나도 괜찮은데 쟤 도망갔어 여기 내 아래 확인 다시 안에 아니 위에 왜 이렇게 도망갔어 얘가 아까 도망갔던 애네 밖인 것 같던데 여기 안 외네 나이스 도망가 나이스 계속 끝 쟤 도망가 잡았음 맥이 어디있어 안에 네 다른 거 게임 어우 쓰레이드 진짜 어우 끝나겠다 여기서 컷 어 왔다 옥상 네 오케이 야 어 뭐야 위에 잡았어 잡았다 잡았다 일 으흐흐 쟤 젬도 그려주시네 제 꿀잼 톡톡톡톡톡톡لب 깜짝깜 님도 재미 보시는데요 좀 재밌네요 멀리서 혼내 주자고 톡톡톡톡톡톡톡톡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톡톡톡톡톡톡톡톡톡 g Snyk 에? 안 죽어서 레이스 적들 깨끗하고 호라이즌 갑옷 깨끗하고 나 아니오 나도 퇴보로 해야지 아래에 있구나 아 총알 없어 인유감 마지막! 이놈 자신! 나이스. 온다. 거기 있어? 어 있네. 여기. 어디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? 아니. 응. 때묻고 도망가 버리네. 여기. I got it. 여기 있네. 여기 있다. 어? 죽을 뻔했네 아 여기 있다 여기 안에 그거는 다른 팀이 있어? 완전 다른 팀이네요 지나가다 붙잡혔어 어? 뭐야? 애들 우리한테 관심이 없네 레이스 오브탄 데이트나 해볼까? 어 미안 안 될 듯 아니 나를 버려 어 안 될 듯 아니 난 포기하지 않아 어머라 이별 뭔데 나이스 난 팀을 버리는 그런 쓰레기가 아니라고 하나 달리면 끝나고 온다 응 힐 좀 나이스 아 뭐야 뭐야 한 팀 또 있는데 네 어 게임이 멈췄어 네 어 됐어 됐어 풀렸어 네 아니야 아니야 별일 아니야 유튜브 안 있다 하연히 하연히 아래에 라이프 라인 누가 아래 라인 누구가 얘 레이스 잡자 너 아래에 있어 이거 내가 다 피우겠다 아니야 잡았어 걱정 하지마 라인 헷 맛있겠다! 아니 잡자! 이리 와! 우리랑 놀아!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! 아닐걸? 하이! 나랑 놀아줘! 이라시아이 마세! 이라시아이 마세! 렉이! 렉이! 뒤에! 아하! 저 중무 너무 잘 쏜다! 안돼! 안돼! 저 까빠가 보가비였다면 아 까비요 까비까비 까비까비 까비까비